미국 특수부대 친구들이 왔습니다. 네이빗이라고 그린베레에서 윌. 윌은 모 프로그램에서 같이 출연한 적이 있는데 사격성도 굉장히 좋고 여유가 굉장히 좀 넘친 인원이고 실력도 너무 훌륭해요. 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단언컨대 해외 특수 군인들 중에서도 너무 원일 겁니다. 제가 깊게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군대 그린베레 이후의 삶이 더 엄청난 경력을 지니고 있다고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